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동생이랑 조카랑 바닷가에 갈 생각입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는 못 가고 5시에 출발합니다. 세라 바지락 좋아하지? 뭐야 그거? 왜 그래 여기 여기 간지러워? 긁지마 긁지마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간지럽다고 가서 얘기해야 돼 알았지?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세라 주말에 놀 수 있나봐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누가 물 줬어? 아 물놀이를 할 수가 있네 주말에 오면 할라나? 주말에 오면 할라나? 어? 아저씨가 있대 아저씨가 있대 아저씨가 있대 아저씨가 있대 어? 아 너네네 아 진짜? 어 얘들아 빨리 이리로 오세요 레이나사 완전히 어? 가꼬 다케와 바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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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평의 하루 5건에 공평의 하루 이거 셀랄! 물 조금 가져가서 벌레 죽자 벌레는 이거 물 나면 죽어 벌레 어딨어? 벌레야 물어 공평의 하루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됐어? 가자 거의 막혔어? 옆으로 붙으세요 차와요 세라 아주 그냥 재밌게 나는 생각 세라 뭐하는 거야? 그게? 아추? 아추 아 감기놀이야? 네 오늘 공평안에 나왔네요 다들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바지락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칼국수 먹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시지를 않았는데 여기가 여기가 슈그를 있죠, 슈그를 뭐 찍고있어 슈퍼뱅에서 나왔다 거기서 나온 곳이더라구요 일단은 바지락 칼국수는 하고 튀김 시켜봤자 아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평양이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오늘 금요일인데 되게... 파리, 파리, 파리 자꾸 여기가 눈물이 왜 이렇게 맛있더라? 수빈이 시켜봤어요 다운, 수빈이 시켜봤는데 짠, 수빈이 시켜봤어요 무지순빅했노야 무지순빅했노야 무지순빈이셜 와... 바로 바다 앞이네 근데 이 땅은 성향이 어떻게 지면 진짜 좋겠다 아 근데 지금 너무 빡! 너무 쎄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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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부셔 아닌가? 어 벌레가 근데 분위기 약 밤 가을 눈 오는 날 파이홉스 어 안 되려면 여기 앉아야 돼 안 되려면 여기 앉아야 돼 지금? 어 여긴 안 눈부셔 근데 너무 덥다 들어가자 어 안 돼 한 달 가을에 여기 반품이 좀 어 어 오늘 좋다 좋다 그치? 응 야 이게 돼 사이즈가 어 잘했어 이거만 한 마리 쩔어줬어 이야 엄청나이 크다 와 엄청 크다 엄청 커 아 맛이 어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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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라 바지락 다 오겄네 바지락 더 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바지락 맛있어? 아유 잘먹는다 아유 잘먹는다 다 먹었습니다 네 먹고 나왔습니다 맛이나 이런거는 괜찮았는데 아 파리가 아 파리 한 마리가 계속 일단 시간도 슬슬 석양이 질 시간이라서 바다에 가서 석양 구경하고 가자 어 아니 놀고 아 그래 2시간 놀고 발만 담그자 발만 아니야 2시간 아니야 아니야 흥 놀으라고 아 발매기 먹이주지 말래 어? 어디야? 여기가 봐봐 붕평 낙조길 낙조길 여기가 히가 오찌를 이만 히가 오찌때라 되쇼 어 흐헤formed 닥 준비 KYM 행니 여기서 낚blick 했었잖아 몰아 어 여기서 낚시했었잖아 여기서 여기서 낚시안 했었 강아진 사진 찍자 혜 Já Já 여기서 낚시했었잖아 유아 몰라 여기서 낚시했었잖아 여기서 낚시 안 했었어 여기에서? 니 아니 몰랐네 기억 안나? 어디에서... 여기여기여기 여기서 저기서 낚시 빌려가지고 여기가서 낚시 했잖아 여기가 아니잖아 다른 데잖아 아 해가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트하고 있는거야 지금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자 개병상 깨병 깨병 아 깨병상 저쪽으로 가자 지영아 저기 건너편까지 가야지 그래도 나 여기서 이거 해줘 뭐야 라라리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이런거야 복하리스 왜 노래방 하하하하 파이탈이 러브레타 러브레타 아니아니아니 마마 오견기 되스카우 하하하하 러브레타 나니... 마마 아 러브레타 러브레타 칠하네 응...뮤네 오겐기 되스카우 잘 안나와 오겐기 되스카우 하하하하하하 그런거 참玻璃라마 레이나의 모노드라마 인생의 극장 아!久しぶりに海に来たらどうですか? 気分がいいです スキリしたね めっちゃ綺麗だもんね 여기 되게 신기하다 여기 낙조밭지 낙조밭지 궁평이 넓다는 듯이야 응 여기 불 여기가 이제 저게 해가 지잖아 여기가 야경이 또 쫙 이제 길에 이제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응 여기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와 여기가 숨겨진 스팟이야 여기가 근데 저기 편에 비해 아 그래 저긴 그냥 어쩌다 엉 먼거지 응 쏟아요 구르마가 저쪽에 있지 않아? 어 맞아 다시 또 가야돼 아까 유아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피에다 여기 진짜? 어 장난 아니야 요 요 요 요 요게? 요 앵글? 응 나도 나오고 있습니까? 으흐흐흐 나오고 있어요? 아유아 돋대로 와 근데 오늘 진짜 하늘이 그림이네 그림 아 보세요 그림 같죠 끝내줍니다 비 온 다음에 개인 하늘이 이렇게 장관이네요 와 죽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아 아 아 또 어 애들은 또 변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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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습니다 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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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안녕 네 quoi 감사합니다.